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안양 교수님과 오붓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에서 핫했던 이슈 정리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잠시 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베스트워스트 기업 한 주 동안의 세 종목씩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루키 애청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올해 1분기 언행까지는 변동성이 큰 장이 될 것 같다 하시면서 5월까지는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저희 또 건강까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을 알아볼 텐데 오늘 저희가 이 종목 나오자마자 가입했냐고 교수님께서 저는 사실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로서 직구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세대로 요거 없으면 안 되죠. 오늘 기업은? 페이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페이팔 하면 간편 결제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들 인식 활동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네이버, 우리나라 쇼핑할 때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보통 숫자 6자, 7, 딱딱 치면 바로 결제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에 원조 같은 회사가 바로 페이팔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 유럽 다 마찬가지 되는데 여기에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학생분들 중의원 때문에 많고 아니면 친인척객끼리 돈 주고받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해외직구적 포함해서 페이팔은 필수 아이템이죠. 이거 없으면 서로 거래가 잘 안 되고 돈을 주고받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페이팔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완이 더 잘 됐나요? 보완도 잘 된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카드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수많은 페이 할 때 미리 간변 결제를 해놓은 것은 보세요. 카드하면 카드 번호 숫자 16자리 내지 15개짜리 넣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넣고 만기일자 넣고요. 요즘은 또 휴브이신가요? 세 자리 또. CVC 번호. CVC라고 그러는 또 넣고 그러니까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는 거잖아요. 저는 심지어 카드 결제를 하도 자주 해서 제 카드 번호 16자리를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요새는 방금 결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카드 번호 못 외워요. 그러니까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신에 6자리, 4자리 딱딱 넘어가면 확인도 없이 훅 빨려들어가는 그 정도. 지문 인식도 되기도 해요. 지문 인식도 되죠. 그런 것들을 소위 원조 회사가 바로 페이팔이라고 쉽게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워낙에 온라인 몰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오프라인에서는 카드 결제하면 비밀번호를 쓸 일 없으니까 간편한데 온라인에서는 그전에는 카드 번호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또 장점이 있어요. 카드 번호 쓰면서 그 16자리와 또는 연도 뭐 뭘 이거 쓰면서 고민을 해요. 한 20초 정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한 8자리 정도 했을 때 아 요거는 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이제는 뭐 지문 딱 인식하면 바로 비밀번호는 뭐 6자리 하면 바로니까. 어쩔 때 보면 컨펨도 없어서 확인도 없이 눌러 하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간편결제를 또 너무 소비를 많이 하시면 안 쓰셔야겠네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또 뭐 저같이 열심히 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마음껏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돈을 또 받아야 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편하죠. 해외에서 해외에서도 뭔가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은 우리나라 쇼핑센터 쇼핑몰로 활용하면 해외에 계시는 해외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게 은근히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친구분들한테 뭐 친척분들한테 사줄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 경우가 있군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사업 조그만하게 하고 있잖아요. 해외 카드가 결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예 해외 몰을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바로 그 생각했어요. 아 페이파를 연동해야겠다. 그래야지 결제가 쉽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다 했으면 쇼핑파이를 하시면 바로 해결이 돼요. 쇼핑파이. 네. 쇼핑파이 그런 거 해주는 거죠. 쇼핑파이도 살짝 알아봤는데 약간 성격이 좀 다르던데요. 그런데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결제 다 해주니까 편하죠. 아 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어찌 됐건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 계기가 있어요. 가장 그 유명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일론 머스크가 거의 창업 직후에 들어가면서 자기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유명해지고 일론 머스크가 큰 돈을 벌게 된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물론 그전에도 유명했던 분이지만 나름 이 회사가 엑스닷컴이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생겼던 페이파링을 합병하면서 페이파링을 이룰 됐겠고요. 그래갖고 또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사람을 다 쫓아 냈다는 얘기예요. 법적 분정하고. 그런데 결국 그 회사를 페이파링을 어디다 팔았냐면 이베이한테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가 종잣돈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가 나오면서 이래갖고 난다면서 또 분살시키면서 재상장을 하고 나온 것이 2015년에 페이파링 다시 PYPEL라는 심벌로 다시 재상장까지 한 게 바로 페이팔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바로 다음 화면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팔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페이팔의 사업에 초기에 들어갔던 것이 예를 들어서 구글에 관련된 창업했던 사람들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갔던 사람들 많이 들어가고 링크딘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회사가 있어 나름 직업 관련 프로페셔널 SNS인데요. 그걸 또 인수하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만든 사람이 돈을 워낙 많이 벌었다고 그래갖고 이게 이들이 나중에 소위 실리콘발레에서 새로운 창투에도 많이 돈도 투자하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페이팔 마피아인데 그 중에 대표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니 일론 머스크가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소개해드린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물이 페이팔과 연관성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만큼 사실 페이팔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이제는 거의 온라인 쪽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플랫폼이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1위죠. 우리 1등 안이면 별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전 세계요. 이제 작년 11월 기준인데요. 전 세계 39만 4564곳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온라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은 60.3%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존 패드 들어가고 스트라이프 체크아웃도 들어가고 여러 개가 들어가지만 결국 페이팔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또 뭡니까? 요즘 보면 미국도 대통령 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도 누가 정치인이 나온다? 후원회 이렇게 모집하고 펀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펀딩할 때 그 사람의 그냥 이메일만 알고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사이트만 있으면 바로 그냥 있으면 바로 그냥 펀딩에 바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무슨 동창회를 한다. 우리나라 요즘 보면 카카오페이 많이 모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벤치마크한 거가 바로 페이팔이다. 이게 이제 단순한 결제뿐만 아니라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뱅킹 서비스까지 바로 다 연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주가를 보니까 계속해서 오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1인데 전체 점유율 면에 있어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페이팔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독가점의 과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거를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동 앵커께서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동 앵커가 딱 하나면 내 이메일 알지. 이메일만 알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그러니까 거기 페이팔에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등록된 이메일로 알려주면 그 친구가 어느 은행이 있건 어느 계좌가 있건 간에 내가 페이팔에 상호 계좌만 있으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완전히 현금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죠. 우리나라 마치 카카오페이 아니면 요즘 토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다음 화면이 되어있는데요. 바로 뱀모입니다. 뱀모. 뱀모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안 하고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이게 뱀모 미 이렇게 하면 돈 달라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 뱀모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면 구글링이 동사가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구글링 한다 뭐 하듯이 뱀모는 뱀모는 그냥 돈을 주고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뱀모 미 20달러서 하면 나한테 20달러 보내라. 이런 거 되겠고요. 약간 우스갯소리 좀 조금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요?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소개받아서 데이트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소개팅? 그런 거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보면 블라인드 데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끼리 연락해서 만나고 아니면 요즘 데이팅 앱들이 많아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잘 지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좋다고 해서 남자가 사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깨진 거예요. 둘이 안 나오지 않으잖아요. 그동안에 돈 뱀모 미 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찌질해요. I'm so 뱀모 드란 말을 합니다. 나 그 친구한테 뱀모 당했다고. 그게 돈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 일반적인. 아니 그게 진짜 미국에서 실제로 뭔가 미드 보면은 그런 게 있겠네요. 되면 청춘미드 이라고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어디서 보겠습니까? 다 그런 데서. I'm so 뱀모드. 네. 뱀모드 앞에 영어로 F자로 들어가죠. 아. 약간은 그렇지만 F뱀모드가 나오는 게 딱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뱀모라는 거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서로 친구들끼리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열매에서 가서 뭐 피자 먹으면 서로 나눠가질 때 아주 쉽게 쉽게 돈을 주고받는 거가 뱀모가 우리나라 보면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카카오 돈 주고받잖아요. 그런 거에 쓰는 뱀모가 페이팔이 인수한 회사다. 그래서 그만큼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뭐 이렇게 N분의 1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전문용으로.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 계좌번호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는 너 카카오페이 없어? 그런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참 놀랐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뱀모 없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그냥 100명이면 99명 다 있다 오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빨라니까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 결제 건수가 정말 대단한데 이게 여기 보니까 제목에 10억 건이라고 했거든요. 네. 엄청나죠.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안 돼요. 감이 안 드는 정말 좀 수많은 건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보면 매출이요. 매출이 지난 분기만 보더라도 17%나 매출이 늘어났고요. 네. 당연히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미국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19%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16%니까요. 이게 압도적인 점유율으로 1등 회사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더 많이 쓸 수 있겠으나 다른 경쟁사도 나오겠지만 한 번 확고하게 벤모라는 게 동사까지 낸다면 다른 데가 좀 찾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벤모가 아니라 킴모라는 게 많아서 마일리지 더 준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한 번 일상적인 생활에서 산업화가 되고 끝났으면 게임은 서로 최소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주고받는 거는 벤모로 게임은 게임셋?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페이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해서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주별로 약간 다르지만 티켓 받죠. 경찰 운전하시다가 무슨 과소로 티켓 받잖아요. 그것도 다 되고요. 그것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등록금 있잖아요. 등록금도 페이팔로 되고. 그러니까 페이팔을 안 쓰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게임은 끝난 게임이죠. 페이팔을 넘어설 만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죠. 이미 다 무료고 우리가 쓰는 데 돈 내는 것도 없고 워낙에 다 등록돼 있으니까 그거를 넘어설 만한 회사는 진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한 번 독보적인 사람이 나오면 웬만해서는 경쟁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그거를 카피하려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혁신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건 아마존이 나오니까 아마존 외에 딴 것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페이팔과 배모가 나오니까 물론 조금씩 있죠.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지금이야 이제 네이버나 카카가 꽉 잡기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보세요. 한 2, 3년 전에 삼성페이 처음 나오고 보면 인터파크면 인터파크 페이 무슨 페이? 한 50개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다 하셨어요? 귀찮아서 안 하죠.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카피 복사, 복사 붙이기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나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건데 해외는 약간 미군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나오면 다른 걸 카피하는 게 다른 걸 만드는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의 진취성? 어떤 뭔가 혁신의 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비판하실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각 그 온라인 몰 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페이를 만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그걸 사용을 하면 더 할인을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또 가입하는 절차가 워낙에 또 귀찮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페이파리 데이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결제 쪽에서는 정말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좀 볼까요? 아까 먼저 미리 먼저 좀 보셨잖아요. 아까 봤어요. 심벌은 PYPL인데요. 이렇게 많이 쓰고 더 많이 쓸 것 같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이게 무서운 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비자를 등록시키던 마스터카드 등록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 페이팔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카드사를 등록받아서 대신 다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는 인스타그램이요. 다 잘 아시겠지만 결제 쇼핑하면 그 쇼핑몰로 보내주잖아요. 개인에 보내주는데 그런데 결제도 각각 알아서 달아가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작년부터 테스트를 하는 거가 인스타에 체크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아웃? 예를 들어 제가 옷을 팔고 싶어요. 옷을 하면 인스타 안에 쇼핑몰이 바로 들어옵니다. 결제도 바로 그 안에서 바로 인스타를 통해서 결제 나거든요. 그걸 독점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어딘데요? 그게 페이팔이죠. 저는 인스타가 그걸 지금 현재 미국만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해외로 늘리고 한국 늘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들어갈 거라고. 그럼 제가 해외에 뭘 구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만약 인스타에서 만약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뭐하러 하세요? 거기서 다 해주는데. 그게 인스타에 저는 아주 숨은 아주 큰 기능인데 그게 체크아웃 기능입니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체크아웃. 알겠습니다. 모든 페이게이트 회사가 페이팔이하게 되겠고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 주가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목표 주가는 이것보다 좀 유해가 있고요. 바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은 물론 보유 의견도 있지만 지금보다 상당히 높게 목표 주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보통 130달러에서 많게는 140달러에 근접한 139달러 제시하는 거가 두세 군데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최근에 1월 30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는 153달러를 제시한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BMO에서. BMO가 153달러를 업계에서. 제임스. 제임스가. 착한 친구죠. 제임스. 제임스 딘 생각나는데 어쨌든 제임스가 153달러까지 아주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사용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결제 관련된 업체였습니다. 페이팔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학년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일 투자 플랜 오늘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수 상황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코스닥이 살짝 낙폭을 조금 더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다시금 시장이 좀 기지개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